아 원래는 이번에 무벨 짐 수리에다 붙일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다리 관절이 약해 가지고 음... 걔도... 근데 등이 입기 힘들어요 걔 지금 그치 이거... 그냥 매징도 처럼 그냥 딱 순접해 가지고 붙여야죠 떼지 말고 마지막으로 요게 조립 키트로 안나오는게 참... 진짜...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게 생겼는데... 근데 이 동네에서 혼따나 이런거는 대충저씨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하니갈래도 못했지만 파티콘은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만식도에서 저가 제품이긴 한데 그니까 이 정도는 뭐 가격도 프라모델보다 훨씬 싸면서 디테일도 좋고 지금 정가는 35,000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15,000원에서 왔던데... 좀 이상하지... 마이토는 그 가격에 사요... 이 동네꺼는 그런 곳에서 사야돼... 최소 2만원을 넣으면 안돼... 맞아... 너무 돈을 꺼... 아우... 아우...